아내가 저 없는 사이에 이불을 빨려고 이불을 마루에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습니다. 아내가 이불을 돌리려고 보니까 온거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내는 그날 이불을 빨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단 듯이 태연히 올라와 있을 수가 있을까? 이쯤 되면 이거 귀여움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지나친 귀여움도 폭력이에요. 은곰씨. 은곰씨 듣고 있어요? 너무 귀여우면 이거 폭력입니다. 폭력! 은곰씨 계속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겁니까? 넋을 잃었습니다. 제가